서둘러서 있는 납분도 안 써도 돼 어머니 내 마음에 오셨어야죠 제가 봐도 사투릴 수 있는데 비싸서 안 써도 돼 어머니 저는 잘 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준희야 말해드려요 오빠가 준희한테도 항상 실망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지 아니 준희가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눈에 띄는 지방도 훨씬 더 밝아지고 행복한 거예요 동영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 여기서 근데 안 행복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 여기서 안 행복하면 좀 문제가 있죠 어머니 좀 차에서 쉬셨어요? 응 준희 좀 잤어요? 응 나는 지금 잤어 나잇 배고파 배고파요? 이제 다 왔어요 어머니 저희 오늘 여기서 식사할 거예요 신칸 언 찾아보니까 예 여기 또 유명한 집이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바로 수업 안이 된대요? 안녕하세요 어머니 팀이 화이트라 스그러스 어머니 Typically 아버지 여기 ăn Mon 정말 다 Farewell 와 안 좋아 라면 뭐 하나 더 먹א기 하나 더 먹어 나의 기록 오늘 주 toc 이 acceler하기가 더 맛있게 오가 이가 그는 거 생식기의 생선 이거는는 있는데 이거가는 이렇게 오 이렇게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파악 되게 씨먹어 너무 맛있게 이谷auriana 그는 전통 이렇게 어떤 Państ의 우제 , 이 모든 것이 안에 팔이Rep상 여기., 여기 닭다리아 닭다리아 루새랑 이 면이 쇼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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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닭다리아 하하하하하하하 아니.. 응.. 하하하하하 먹어도 좋아 와 아! 이게 뭐예요?? 와!! 이게 머리 sisters?? 이거 먼저 먹어봐 아 예, 해동해 해동해 흠 다 먹으면 안 돼 흠 잘 찍어? 흠 잘했어 흠 살이 달아 살이 달아요? 흠 흠 네가 얹어주자 지금 전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간 무한리피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냥 평범할 줄 알았는데 항상 그 이상 고급 호텔 가서 먹을 수 있는 퀄리티 보다 더 맛있으면 맛있었어 그치? 어머니 오늘 생일 덕분에 오늘 이게 무슨.. 아닙니다 어머니 없으면 저희 이런거 못 먹죠 평상시에 사회를 잘 했었지? 이 정도 가야지 뱃살이 작아서 또 이쁘게 보니깐 할수록 처음 볼 때 보셨을 잘 시기지 않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? 절로 안장려 할게 어딘 식장에 가봐 어딘 다른데 나가서 뭐라고 무사히가 급책인 얼굴이 있어서 아이 참 오늘 뭐 더 드실거 있으면 또 맛있게 드시고 그래 야 이거 먹어봐 엄마가 다음에 드시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치? 다르죠? 근데 왜 다른 곳에다가 먹었으면 달라 느낌이 왜냐면 웬만하면 해안고기가 질겨 그쵸 예 근데 이거는 정말 맛있어 밥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제일 입맛에 맞는 게 뭐야? 고기는 이게 좀 맛있죠? 땡기니까요 예 음 음 새우가 입안에 가득 찰는 중 처음이야 입안에 딱 찰어 오빠 이쁜거 알죠? 네 타이베이 이런 맛집이 있었잖아 그러게 숨겨진 맛집이네 저희도 처음 와봐요 진짜 살았다 응 진짜 살았다 아까는 어때? 처음에는 10만원 좀 비싸다고 생각해 우리한테는 이유가 있어 아 역시 정답이야 충분히 근데 그 돈을 주고 먹으면 하다 그쵸? 왜냐면 우리가 지금 먹은 킹프랩만 해도 맞아 킹프랩만 해도 몇십만원 사주만을 먹었는데 킹프랩 지금부터 시작인데 아 아 요거지 요거지 우리 똥이랑 한 거에요? ㅋㅋㅋㅋ 이거 막 킹프랩 오리고 막 새우 오리고 이 국물도 진짜 더 재미있게 살아 사람이 없어 살국수구나 한국같이 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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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관자살 보세요 이렇게 입고 이렇게 형님 배불래? 응 어떻게 안돼 안돼 진짜 안돼 거기서 일어나서 제자리 끼게 하 새시키가 와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몇 번째 지금 이 킹프랩인지 모르겠어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이리 먹어봐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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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오빠가 더 맛있어? 응 응 그냥 맛있는 거 같은데? 응 그냥 너무 맛있어 맛있어 제가 옛날에는 킹크랩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핑크랩은 대게보다 질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있지 맞아 맞아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 우와 이 살이 우와 핑크랩 사달라고 있는데 나도 안 사줄게 어머니 대만에 오셨어야죠 제가 봐도 사줄 수 있는데 입사장도 안 사줄게 그럼 올 때만 사줄게 제가 거짓말 안 하세요 어머니 전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준희야 말해드려요 오빠가 준희한테도 항상 실망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야죠 준희가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눈에 면 지방도 훨씬 더 밝아지고 깻잎은 왜 보는 걸 볼 때마다 어머니 여기서 근데 안 행복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 여기서 안 행복하면 좀 문제가 있죠 이 상황에서 안 행복하면 약간 그건 좀 저렇게 하면서 동료 먹고 둘이 같이 또 함께하고 응 좋다 맞아 행복해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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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지사지가 자꾸 잘생겨 보여요 우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와 우리 준희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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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입에 먹어야지 솔직히 먹을 줄 아네 맛있어 맛있어? 맛있어? 다이 다 알아줘 다이 다 알아줘 다이 다 알아줘 이거죠 이거죠 우리 이거죠 우와 대박쓰 지금 뭐 먹어야지 이거 이거 젓가락 쓰시면 안 되겠어요 저도 먹으시고 먹어야지 국물 한 번 먹어봅시다 다 먹었어 아니 국물에서 아니 국물에서 대맛 핑크램맛 생선맛 새우맛 조개맛 반자맛 고기맛 전복 와 마지막에 배가 조금 남아있다면 무조건 우동만 시키셔야 됩니다 진짜로 와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가 대만에서의 첫 끼 어떠셨습니까 추천할 수 없는 감독이었지 스윙 케이크를 놓고 고기 케이크를 점하게 먹어서 이렇게 푸짐하게 먹고 맛있게 먹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회랑 따로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었지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랑 우리 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행도 마찬가지 어디를 가느냐 보다 누구랑 가는 거 물론 맛있는 거 좋지만 또 누구랑 먹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야 중요해 나의 선생님은 고기맛 소인 조개맛 고기reg기 그만리 고기reg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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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고기 챙겨